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이 멋진 학교는 당국대학교 죽정 캠퍼스이다. 8호선 단대오거리역 인근이 절대 아니다. 1947년 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당국대는 해방 이후에 최초로 설립된 정규 4년제 사립대학이다. 지금부터 입시코리아와 함께 당국대를 살펴보자. 총장실, 교무청 등이 있는 당국대 본관인 범정관, 그 앞에는 설립자인 해당 조희재 여사, 그리고 범정 장영선생, 화학공학사무실, 캐드실, 엑스레이 실험실 등이 있는 사회과학관, 이곳은 미디어센터로 TV 스튜디오, 광고 신문 제작실, 언론 영상학부 등 각종 실습실 등이 위치해 있다. 군사교육이 이루어지는 제125 학생군사교육단, 630석 규모의 콘서트 홀이 있는 남파음악관, 생활관인 집현재가 있다. 또 무용과의 수업이 열리는 곳인 무용관이 저 멀리 보인다. 이 멋진 건물은 바로 대학원동인데 직접 찾아가 보았다. 1층엔 커피숍이 있고, 다른 층에는 국제어학원과 모의법정 등이 위치해 있었다. 이곳은 학생회관으로 취업진로팀, 문구점, 학생식당, 은행, 보건소 등의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학생회관 뒤쪽에는 평화의 광장이 있는데, 이곳에 바로 당국대의 상징인 곰상이 있다. 그 옆에 건물은 석주선 기념 박물관이 있는데, 수많은 유물들이 전시해 있었다. 바로 옆에는 연민기념관이 마련되어 있었다. 1층에는 연구실, 2층에는 진열실이 있었다. 당국대의 상징인 용맹한 곰의 모습을 이곳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번엔 캠퍼스 안에 있는 미술관에 와보았다. 이미 미술관 주변에는 독특하고 다양한 많은 미술품들이 눈에 띄어 당국대학교의 예술성을 느낄 수 있었다. 내부로 들어가니 한 학과에 아트전이 열리고 있었다. 미술관 옆으로 보이는 저 큰 건물은 바로 체육관이다. 1층에는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 있고, 지하에는 연극영화학과와 무용과의 실습실, 각종 체육시설이 위치해 있다. 그 밖에도 캠퍼스 안에는 여러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이 있다. 또 대학에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는 커다란 대운동장이 있었다. 이 멋진 곳은 캠퍼스의 힐링 공간이라 할 수 있는 폭포공원이다. 인공폭포가 있고, 잉어들이 헤엄쳐 다닌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될 것만 같았다. 오늘 입시코리아가 만난 당국대는 당군의 정신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학교였다.